첫인상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1위로 무려 39.5%가 안답한 XXX였습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TOP 9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9위, 악세서리 0.5% 남자든 여자든 자기한테 어울리는 악세서리를 잘하고 있으면 어 저 사람 되게 센스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. 저는 하나도 안 봅니다. 아 그래요? 8위, 제스처 0.8% 제가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손동작이나 표정이나 제스처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재밌어하고 쾌활하게 생각을 하고 밝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. 7위, 헤어스타일 3.3% 헤어스타일만 어떻게 바꿔도 완전 다른 사람이 되니까. 그렇죠. 인상 자체가 틀려지니까. 6위, 목소리 4.4%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죠. 신뢰가 갈 수도 있고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5위, 미소 6.2% 미소 진짜 중요하죠. 그럼요. 첫인상 처음 보는 사람한테 활짝 웃어주는 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. 4위, 눈빛 6.7% 저는 눈을 많이 보거든요. 사람을 볼 때. 잠깐 잠깐 봐도 눈을 많이 보는데. 그리고 특히 요즘은 마스크를 쓰니까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. 좀 이상하게 쳐다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? 이렇게 되잖아요. 3위, 말투, 어조 13.3% 정말 정말 영향이 큰 거 같아요.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말투나 어조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인 거 같아요. 진짜. 저는 사람 상대하는 그런 활동이나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그 끝 어미 하나. 이런 게 되게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좋게 하고 이런 거 같아요. 맞아요. 2위, 복장 22.9% 복장도 아까 그 헤어스타일 정도로 진짜 많은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. 그런 쪽을 유심히 보는 스타일이죠? 네. 저는 저 자체도 원래 약간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옷이나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옷을 잘 입고 비싼 걸 입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 깔끔하게 입었으면 그 사람이 깔끔해 보이고 그런 게 있긴 하잖아요. 1위. 얼굴. 39.5% 당연히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. 그렇긴 하지.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.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만약 무섭게 생겼다가도 말씀을 되게 친절하게 하시나 이러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죠. 인상이 달라질 수 있죠. 첫인상이니까 무시 못하는 거 같아요. 저는 이 순위 중에 제일 제가 많이 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눈빛인 거 같아요. 누우는 이 거짓말을 잘 못 하는 거 같아요. 개인적으로.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라고 생각해요. 목소리가 주는 힘은 그 어떤 것보다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긴 해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. 그럴 때 내 첫인상도 중요하고 상대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나온 첫인상의 요소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만의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? 제가 먼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맞아요. 저도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니까